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21년도 제1회 전기기사 문제 중에서 회로이론 및 제공학 자 근데 회로이론이 열 문제 제공학 열 문제니까 이번 시간은 제공학 열 문제만 풀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회로이론 열 문제 나눠서 자 첫번째 제공학 1번 문제 게루프젠노람소 gs hs 가 이렇게 있는데 근계적으로 작성할 때에 뭘 구하는거에요 아 실수 측에서의 점금선의 교차점 그죠 지금 요 문제에서 점금선의 교차점 구하려면 우리가 뭐 일단 0점부터 찾아야 돼 0점 0점은 뭐죠 0점은 식에서 분자가 제로가 되는 값 그럼 여기서 0점인 분자가 제로가 되는 값은 s 가 2일 때와 s 가 3일 때가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0점은 0점 위치는 2하고 3의 위치야 2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번째가 극점은요 극점은 반대로 분모가 제로가 되는 값 그럼 여기서 극점 폴은요 분모가 제로가 되는 값이 4개가 있죠 그죠 s 가 뭐요 0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 총 4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맞는 공식 점금선의 교차점 그죠 교차점 위치 제가 교차점을 갖다가 a를 할게요 a 자 그러면 위에 분자는요 분자는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 그 다음에 분모는 극점의 수 마이너스 0점의 수 이게 교차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분자부터 극점의 합 극점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얘를 전부 다 합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즉 극점의 합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0점의 합 0점은 2하고 3이니까 2하고 3을 합하면 되는 거지 자 극점의 수 몇 개 4개 0점의 수 몇 개 2개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분모는 2가 나올 테고 분자는요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정답은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특성 반응식이 2s의 4승 10s의 3승 11s의 제곱 플러스 os 플러스 k이골 0 안정 의견 조건 k가 어느 범위냐 그러면 우리가 뭐 작성해야 돼요 우리가 루드피 작성이 되어야죠 안정 판정하려면 s의 4승 그 다음에 s의 3승 그 다음에 s의 2승 그 다음에 s의 1승 s의 0승까지 s 4승 위치 2 그 다음에 짝수 한 칸 건너타서 11 그 다음에 한 칸 건너타서 k 그 다음에 한 칸 건너타서 0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이 값도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자 여기 부분 이 부분 자 1부분은요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위에 바로 10분의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10 곱하기 11 하고 마이너스 반대로 얘하고 얘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5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110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100 100을 갖다 10으로 나누면 10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지금 1 부분 위치의 값은 얘는 1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지금 값은 어떻게 보면 되죠 자 이거는 그죠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 이거 빼버리고 요 얘하고 얘 곱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잖아요 따라서 아 얘는 10분의 이거하고 이 곱하면 10 곱하기 k 10k 마이너스 2 곱하기 0 2 곱하기 0은 0이니까 10하고 17이 나쁜 데서 k가 되는 거죠 즉 요 위치는 우리가 k 값이 되는 거야 여기는 구할 필요 없어요 얘가 0면 그냥 곱바로 0으로 나와 자 이 부분은요 자 위에 요거 구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구할 때 여기 3이라고 한다면 3의 위치는 바로 위에 있는 거 10분의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5 즉 5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그죠 10 곱하기 k 그럼 뭐예요 여기는 10하고 여기는 10하고 여기는 10하고 여기는 10하고 약분 되니까 얘는 5 마이너스 k가 나온단 말이야 즉 요 3의 위치는 5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는 0이고 그죠 아 자 여기 여기 부분을 갖다가 내가 4로 할게요 4 4는요 당연히 위에 요거 빼버리고 그죠 10분의 10 곱하기 0 마이너스 또 10 곱하기 0이란 말이야 0이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일일이 이렇게 계산했지만 0 그 다음에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 부분은요 여기가 마지막 5분이란다면 5는 그렇죠 얘는 5 마이너스 k분의 그렇죠 5 마이너스 k에 곱하기 k 마이너스 10 곱하기 0 그러면 10 곱하기 0은 0이니까 의미가 없고 5 마이너스 k끼리 약분 되니까 얘는 k가 되는 거지 즉 요 5 부분은 바로 k가 되는 거야 이것까지는 구할 필요 없어요 그죠 왜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안정화 위에서는 요 일렬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즉 플러스 값 가져야 돼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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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플러스 돼야 돼 얘도 플러스 돼야 되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일단 k가 0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 플러스 값 나오죠 두 번째 여기 조건 5 마이너스 k도 5 마이너스 k도 일단은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플러스 값 나오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k 넘겨주면 k 값은 5받으론 작아야 돼 따라서 최종적인 k 값 범위는 0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아 줘야죠 이게 안정화 위의 조건 즉 정답은 2번에 0 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라 루드표 작성에서 이렇게 범위를 찾아야 돼요 obil